안녕하세요 이야기군 입니다 지금 바라보이는 것은 인도 고무나무 1년 전에 그 화분의 흙 높이에서 50cm 에서 자르고 위에 가지들을 3가지로 나누어서 음 2개는 당근마켓에 판매했구요 그 위에 위에 탑 삽수를 갖고 물 삽목 했다가 흑 삽목 했다가 갖고 와서 분갈이 한 두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화분이 좀 큰 거 보니까 얘가 지금 1년 사이에 다시 5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50cm 가 됐네요 벌써 음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물론 지금 인도 고무나무는 없어요 이게 이게 지금 루비 고무나무 거든요 얘를 이렇게 잘라서 보이시죠 이렇게 가까이 보면 물 이렇게 물 삽목해서 뿌리가 나구요 이 뿌리 난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렇게 상토로만 흑 삽목을 해요 그러면 이 뿌리 보다 더 많이 잘 자라요 그리고 나서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란 자란 것을 보여드립니다 대신 설명은 지금 루비 고무나무로 대신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인도 고무나무를 아직 잘라서 또 한 거는 과거 1년 전에 올렸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자를 때쯤 다시 삽목할 것 같으니까 아직은 아 그리고 당근마켓에 판매하다 보면 탑삽스가 아닌 거를 판매하고 나니까 받아가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이쁘다고 해서 고마워 하시는데 제 마음이 별로 안 편해서 저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탑삽스로만 판매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제 취미가 당근마켓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편안해지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